남다른 웃음 시너지가 느껴지는 세 분입니다 예 우리 세 분 분명히 호주 준비해 오셨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네 세 분 네 그것도 준비하시네요 예 좋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예 우리 세 분 급증에서 고교 동창 아님 동창 그렇죠 네 돈독한 우정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다정한 곳이 뭐 없을까요 네 어깨 동무라도 예 좋습니다 예 왼쪽부터 한 번 다정한 곳이로 해주십시오 예 아이고 예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환상의 케미 예 예 우선 보이시죠 예 우리가 너의 깔창이다 예 좋습니다 예 야 좋습니다 예 ITK 케미 정말 대단하네요 사인방 정말 감사합니다 멋있는 포즈도 한 번 보이시죠 왼쪽부터 멋진 포즈도 예 최근에 멋진 포즈도 예 맞을 포즈도 예 맞을 포즈도 예 멋진 포즈도 예 멋진 포즈도 예 멋진 포즈도 예 아 방금 제일 멋있었나요 예 그래서 예 손이라도 한 번 제 몸 흔들어주세요 예 예 맞을 포즈도 예 감사합니다 예 정면도 한 번 바라봐 주시고요 예 예 예 우측도 한 번 바라봐 주시고요 예 예 예 예 요 ITK 남자 선행방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사님들 충분히 되셨나요 고맙습니다 잠시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예 이 조합 또한 범상치가 않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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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호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하트 우측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하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히 계셨죠? 김선호, 이희경, 신현수씨 다시 무대 위로 모시고 우리 그렇죠. 저 아이킹이 시즌부터 청춘군단 완전체 촬영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선은요. 좌측부터 김선호, 문가영, 안소희, 김예원, 이희경, 신현수씨 순으로 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선호, 문가영, 안소희, 김예원, 이희경, 신현수씨 예 맞습니다. 우리 또 6인방에 함께한 만큼 몸을 좀 밀착해서 밀착해서 서주시고요. 밀착해서 왼쪽부터 좀 몸을 풀어서 왼쪽부터 네. 우리 시즌2의 시작을 알려면 숫자 이, 여러분. V1 한번 봐봐요. 숫자. V1, V1 좋습니다. 시즌2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정면도 한번 봐주시죠. 네. 시즌2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V1 네. 좋습니다. 네. 우측도 한번 봐봐주시죠. 외부 같은 퍼즈로 시즌2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현수씨, 이경씨 자정은 펜짝 끼신 건가요?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자, 좋습니다. 그럼요. 이제는 이창민 감독님까지 무대 위로 모시고 마지막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나와주시겠어요. 네. 네. 우리 감독님. 네. 가운데 서주시죠, 감독님. 네. 네. 센터는 나야나. 나야나. 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 밤 첫방송으로 왔습니다. 와이키키 시즌2 대박의 기원을 담아서 좌측부터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바라봐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주먹을 약간 내려서 얼굴 잘 보이게 해. 파이팅. 좋습니다. 정면도 한번 바라봐주시죠. 하나, 둘, 셋. 파이팅! 우측도 한번 바라봐주세요. 예.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감독님 많이 스스로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백무대 아래로 내려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잠시 우리 대결.